배용준, 박수진 커플의 결혼식에 많은 스타 하객이 참석했습니다. 어제 저녁에 열린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김수현을 비롯해 송승헌, 임수정, 한예슬 등의 탑스타 하객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났는데요. 하지만 결혼식은 모두 비공개로 치러져 배용준, 박수진 커플의 모습은 물론 하객들의 모습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. 한편 이날 일본 팬들은 배용준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배용준은 결혼식 아침 SNS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.